초급자가 사용하면 좋은 플러그인 스크립트 MCG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이투소프트의 글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플러그인을 다운받기 위해서 프리 플러그인 그리고 글루 유틸리티의 내용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받습니다. 여러분은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가입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간단한 이메일과 함께 가입을 하신 다음에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압축 파일 안에는 맥스 버전별로 해당 플러그인이 들어있는데 여러분에 해당하는 맥스 버전의 파일을 설치되어 있는 맥스의 플러그인 폴더에 복사한 다음에 맥스를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링크에 올려드린 맥스 파일을 가지고 글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린 파일에는 도로가 있고 자동차 세대 그리고 가로등이 있습니다. 먼저 가로등을 배치해 볼 건데 가로등이 도로 주변으로 균일한 간격으로 배치된다고 했을 때 가장 쉽게 물체를 배열복사를 해야겠죠? 배열복사를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레일클론 그 다음에 다양한 배열복사하는 툴을 가지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의 기본 기능을 이용해서도 일정한 개수로 복사할 수 있죠. 일단 경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중앙선에 있는 스플라인 이 스플라인을 가지고 가로등이 배치될 스플라인 위치로 양쪽으로 벌려 보겠습니다. 일단 스플라인을 선택해주고 명령에서는 아웃라인을 이용해서 양쪽 경로를 만들게요. 이때 센터를 선택해주고 양쪽으로 아웃라인을 만듭니다.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리고 양쪽 선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세그먼트에서 도로에 해당하는 세그먼트는 삭제합니다. 이제 준비는 다 됐네요. 이 스플라인에 가로등을 배치해 볼게요. 3DMAX가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인 스페이싱 툴을 이용해서 가로등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툴 메뉴에 Align, 스페이싱 툴. 이 스페이싱 툴은 경로를 선택해주면 선택된 물체가 배치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치될 물체를 먼저 선택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로등을 배치할 거면 가로등을 먼저 선택하고 스페이싱 툴을 실행합니다. 스페이싱 툴이 실행되면 경로를 선택해주면 기본으로 3개가 배치됩니다. 두 개의 경로지만 하나의 경로라고 생각하고 이 경로에 3개를 배치하게 되는 거죠. 개수를 늘려주면 균일하게 배치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균일한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OK 하시면 배치가 완료되는데 이때 탑에서 보게 되면 가로등의 위치가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있는 가로등 형태가 위아래로 이렇게 양쪽을 비추는 형태인데 길에 배치된 것도 보면 위아래로 이 형태의 원본 그대로 배치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가로등이라는 게 길을 기준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길 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어야 돼요. 그때 팔로우라는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적용하고 닫아줍니다. 그러면 평면상에 있는 스플라인에 배치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로등 위치에 배치가 되죠. 그런데 평면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에 도로가 기울어져 있다면 도로 위에 배치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를 한번 만들어 보죠. 도로를 선택하고 모디파이 패널에서는 FFD를 2x2를 적용합니다. 이런 형태로 적용이 되는데 크게 상관없이 일단은 한쪽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는 연습용이기 때문에 물론 저렇게 기울어지면 안 되지만 아래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도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약간 둥글게 이렇게까지 내려가면 굉장히 무섭겠죠? 도로가 살짝만 기울일게요. 이 상태의 도로였다면 지금 배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여기다 앉히려면 하나씩 이렇게 움직여야 될까요? 그러려면 너무 작업이 많은데 지금은 개수가 얼마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괜찮아요. 하나씩 내려앉힐 수도 있죠? 도로가 길고 배치될 게 많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시간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하나씩 움직이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시간을 버리는 거 그걸 우리는 삽질이라고 합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이런 과정을 없애야겠죠? 물체 배치까지는 잘 했어요. 스플라인에 스페이싱 툴이란 걸 사용해서 물론 더 좋고 더 정확한 툴들도 있죠. 나중에 그런 툴들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글루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하죠. 설치되어 있는 글루는 여기 스페너 모양으로 되어 있는 유틸리트 패널에 가시면 More 버튼을 이용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바깥쪽에 이렇게 빼놨는데 이 글루라는 걸 실행하게 되면 글루 옵션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물체를 배치할 건지를 먼저 생각하고 가로등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이 가로등을 도로에 배치해야 되잖아요. 배치될 물체를 먼저 다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오브젝트라는 거는 이렇게 지면을 말해요. 물체가 배치될 땅이죠. 땅을 선택해 줍니다.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물체들이 Z축 방향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위치해야겠죠? 이 면에. 그래서 Z축을 선택된 상태로 글루를 해줍니다. 선택된 것들을 붙이기. 이러면 바로 도로에 정확하게 붙여줍니다. 다 위를 보고 있죠? 이게 또 중요합니다. 다 위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죠? 하지만 확대를 해보면 여기가 살짝 뜨게 돼요. 왜냐하면 가로등의 정중앙, 원의 정중앙의 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물체들은 축이 맨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위에 있어야 돼요. 약간은 묻히도록 축을 조정해 주시거나 배치한 다음에 살짝 아래로 내려서 묻히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꼭 이렇게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가로등은 배치가 잘 됐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를 한번 배치해 볼게요. 탑에서 보고 스플라인을 하나 만들게요. 스무스하게. 여기에 자동차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약간 불규칙하지만 곡선을 조정하고 이런 곡선에 자동차 배치할 거예요. 이 곡선을 경로로 사용하는 포레스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게요. 아이투소프트 포레스트. 포레스트의 무료 버전은 포레스트 라이트라고 나올 거예요. 저는 정식 버전이라 프로라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평면에 배치하실 때는. 그래서 배치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프로가 없으면 이렇게 경사진 부분에 물체를 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프로가 없는 분들은 라이트 버전 가지고는 서페이스에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전에 사용했던 스페이싱 툴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배치하세요. 일단 두 개 더 보여드릴게요. 포레스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포레스트로 스플라인을 클릭합니다. 이 옵션은 크게 상관없이 얘나 노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얘를 하고 모디파이 패널에서는 자동차들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디펄트로 되어 있는 거에서 커스텀 오브젝트 자동차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플러스에서 커스텀 오브젝트로 자동차 3대를 추가해 줄게요. 그 다음 디스트리뷰션에서 모드를 패스로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처음에 선택했던 자동차가 갈 경로를 다시 한번 선택해 줍니다.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되는데 자동차의 간격을 조정해서 배치해 줍니다. 일률적인 간격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지오메트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해 줍니다. 이 아이템에는 이렇게 플랜이 놓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화살표로 위쪽으로 이동시켜서 공간 빠지는 것들이 불규칙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렇게 해서 몇 개만 자동차가 배치되도록 할게요. 프로 같은 경우는 글루를 사용하지 않아도 서페이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가지고 선택만 해주면 자동차가 가서 이렇게 놓이게 돼요. 이렇게요. 근데 얘도 자동차들이 다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기울어져 있는 도로에 맞춰지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서페이스에서 방향을 면의 방향에 맞춰줘야 됩니다. 노말이 면의 방향인데 지금은 위쪽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도로의 면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하기 위해서 노말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그럼 자동차가 도로에 맞춰지게 됩니다. 이게 정확한 방법이죠. 프레스트를 사용하면 굉장히 간단한데 이번에는 스페싱 툴을 사용해 볼게요. 자동차를 하나 선택하고 스페싱 툴로 경로를 선택해 줍니다. 개수를 몇 개만 해야겠죠. 이렇게 해줄게요. 불규칙하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플라인을 따라서 회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의 회전을 팔로우를 이용해서 경로 쪽으로 회전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개수를 더 조정해도 좋겠죠. 적용하고 배치된 자동차 중에서 양 끝에 있는 것은 삭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균일한 간격이기 때문에 역시 가운데 있는 것도 삭제할게요. 이 두 개를 표면에 앉히기 위해서는 물체류가 선택된 상태로 유틸리티 패널에서 글루 그리고 서페이스 도로를 선택해 줍니다. 제트축 방향으로 내려 앉힐 건데 이 내려 앉힐 때 이 도로의 노말 방향, 면의 방향 쪽으로 회전되면서 정확히 놓이게 하기 위해서 팔로우 노말 서페이스를 체크해 줍니다. 그 다음 선택된 것들을 도로에 붙이면 되죠.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도로에 정확하게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도 팔로우 노말 서페이스가 있다는 거죠. 회전도 하면서 면에 딱 붙는 거죠. 이걸 잘 활용하시면 이런 것뿐 아니라 또 다양한 부분에 응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여기는 깃발이 있고 계단 형태로 되어 있는 바닥이 있어요. 탑에서 보면 이런 형태고 만약에 이 깃발을 여기에 놓고 싶어요. 계속 복사할 때 인스텐스로 복사하고 균일하게 이렇게 만들고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탑에서 봤을 때 이 아래쪽 바닥 여기도 놓고 맨 아래쪽에도 놓으려고 해요. 이렇게죠. 그럼 위에 바닥은 한 물체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바닥은 다른 물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배치될 깃발들을 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글루에서 기본이 되는 면을 선택하죠. 위에 있는 서페이스를 선택한 다음에 Z축 방향으로 노말은 없이 그냥 그대로 놓이면 되기 때문에 깃발은 선택된 것들을 글루합니다. 그러면 서페이스에 해당하는 깃발만 내려앉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아래쪽에 있는 서페이스를 클릭하고 다시 한번 글루를 합니다. 그럼 아래쪽 서페이스에 위치해 있는 깃발만 다시 내려앉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앉을 물체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바닥 물체만 바꾸면서 글루만 계속해주면 빠른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자, 깃발은 다 됐네요. 뒤쪽에 플랜들이 여러 개 있는데 플랜들의 위치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아래쪽을 정렬시킬 건데 정렬하기 위해서는 얼라인 명령을 사용할 거예요. 얼라인 명령은 Alt-A 명령입니다. 메인 툴바에서는 여기 있죠.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한 물체를 클릭하고 Z축 방향으로 아래쪽을 모두 정렬합니다. 그러면 클릭한 물체의 아랫면에 모든 플랜이 이렇게 정렬됩니다. OK 하고 그 다음에 뒷벽에다가 이 물체를 이 벽에 위치시킬 거예요. 그러면 글루 명령으로 선택되어 있는 이 플랜들을 뒷벽에 위치시킬 건데 Y축 방향으로 선택된 것들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붙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축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일단 정렬은 다 됐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Y축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위치시킬 수는 있죠. 물론 정렬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독특한 모양 이 플랜들이 다 크기가 다르다면 또는 곡면에 배치된다던가 이런 걸 사용할 때 글루를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배치가 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작업을 하다 보면 한 번이라도 그 과정을 줄일 수 있는 거 그런 툴을 사용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글루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응용할 분야가 많기 때문에 여러 작업에 굉장히 활용성 높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이 글루니까 잘 기억했다가 응용 잘 해보시기 바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플러그인으로 스크립트로 MCG로 만나요.